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이쓰입니다. 오늘 홍석천씨, 사유리씨 그리고 반가운 얼굴 아이베르토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여자분들이 이렇게 격하게 환영할까요? 파벼야한테 미안하지만 더 멋있어요. 아니 파벼야씨가 잠깐 프랑스 간 사이에 오늘 알베르토씨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이웃집 차이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애기 나올 때는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귀여워요. 애기 있죠. 두 달 남은 달인 정도? 나중에 알베르토씨 가족 한 번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알베르토씨는 여기 최적화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주인공은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가족일지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미소천사들이 등장했어. 귀엽다.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꿈의 아이돌입니다. 애기. 안녕하세요. 제가 약화에서 왔고요. 제 꿈을 죽고 살았어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12살. 지금 아빠처럼 경찰이에요. 어머. 근데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남 동생 두 명인데 조용한 날이 없을 거예요. 이거 봐 오셨어요? 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진짜 besondыл을 하시고 있는 방법이 안됩니다. 진짜 사랑 flow. 그리고 그 이유가 나의 호랑이. Из-за 아내의 호랑이. 저의 아래가 당신이 워싱이는 arranged 제가 덮ied에 손들까지. 제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다시 죽는 곳이 있었어요. 그 뒤에서 ur당해서 저의 어른이 leads. 자신을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라크에서 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찰스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사의 아톨라입니다. 저는 제코만 축구선수고요. 아빠는 이라크에서 경찰인데 지금 호주에서 뭐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라크 무서워요. 우리 집에 황탕도 터졌고 그리고 정갈도 빵빵 막 하늘에 오면서 그리고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기만 해도 시끌벅적한 삼남매 가족.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2년 전 인천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삼남매 가족. 빌라 입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담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삼남매들 뭐하고 있나요? 8살 막내 아야는 수학 공부에 여념이 없는데 오빠들은 게임 삼매경이네요. 그 시각 엄마 유스라 씨는 저녁 준비 중인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 탄생할까요? 그런데 뭔가 허전합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인데요. 저녁은 꼭 이라크식으로 먹는답니다. 특히 생선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이라크에선 워낙 비싸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네요. 오 진짜 재미있네. 그런데 이거 대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말 통 큰 가족이죠? 요셉은 속이 불편한가 봐요. 김치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사람이 김치를 좋아해요. 한국 생활 2년 만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만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잠들기 전 코란을 읽는 가족들. 요셉 일단 따라나 하는데 건성건성이죠. 아이들이 모국어를 잊을까 싶어서 엄마는 매일 한 시간씩 아랍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잊을까 싶어서 엄마는 매일 한 시간씩 아랍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왜 다른 상ền하고라구요? 안 되는 것 아니냐. 한국 competing이 기δ 형이 하는 것 안보uciones 안 된 것 같아요. 한국 fuera 국회 Century 그리고 negative fingers 할 우리 로그의 가장 가장 적은 사 sans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이들과 거리감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엄마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바로 3남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못 본 지 벌써 5년째 아빠는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동화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동화 말고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동화 언니 요셉은 이 상황이 낯설고 또 두렵습니다 엄마가 뭐고 싶어요 이 친구는 5년을 없는 곳이었는데 그 친구는 함께 우리의 네네네 하나의 얼굴을 볼 수 있aron 다른 사람을 보게 이러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어요 아빠는 경찰, 엄마는 교장선생님으로 이라크에서 3남매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유스라 씨 가족. 하지만 가족이 생이별을 한 건 5년 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호주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아침 풍경은 똑같죠. 3남매 학교 보내려면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장난꾸러기 3남매.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요?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아야. 학교에서도 말괄량이가 따로 없죠. 바다쓰기 5호 시험을 보겠습니다. 안녕히. 이럴 땐 정말 진지해 보이는데요. 안녕히 보셨어요. 한국 생활 이제 2년째인데 한글을 이렇게 잘 쓰네요. 일찌감치 끝내놓고 여의도 좀 부려보는 아야.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간 게 아주 자신 만만입니다. 백점일 것 같아요. 백점일 것 같아요. 엄마가 아야 멀췄기니 아주. 처음에 개학식 때 만났을 때는 이라켓을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말도 매우 잘하고 한글도 잘 알고 있어서 공부하는 데 전혀 이상 없이 아주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구구단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이곳은 2학년 아흐메드의 교실. 여러분 3단 읽음 누가 해볼까요? 3단. 아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1은 3, 4, 1은 3, 4, 1은 3, 4, 10, 9, 10. 다시. 다시. 3, 1은 시작. 4, 1은 3, 4, 1은 3, 4, 1은 3, 4, 10, 10, 11, 10, 11, 10, 11, 11, 11, 11, 12, 11, 12, 11, 11, 12, 12, 12, 13. 친구들의 응원을 받아서 당구 70위? 우리 반의 부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반장을 뽑을 때는 아무나 뽑지 않거든요 우선 인간성을 보니까 처음에 1학년 들어와서 많이 놀랬을 텐데 적응을 잘하고 있고 이제 슬슬 배고플 때가 됐죠 아흐메드 오늘 힘 좀 씁니다 자 오늘 반찬은 야 소세지에 조용하고 의젓한 성격의 둘째 아흐메드는 학교에서도 뭐든 열심히 한답니다 뒤늦게 자신의 점심을 챙기는 아흐메드 그런데 뭔가 썰렁하죠 공기 원래 안 먹어서 커특인데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한랄 음식만 먹을 수 있다네요 처음에 맛이 없었는데 이제 맛있어요 첫째 요셉은 어디 있나 했더니 축구 시합 중이었네요 공 다루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떡볼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엄마는 빵 만들기 한창인데요 이게 바로 아랍식빵 쿡즈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반죽을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구워내는 게 특징입니다 유스라 씨에게 한국은 아직 조금 낯선 땅 고향 생각이 날 때면 헛헛한 마음을 이렇게 채웁니다 갑자기 음식을 만드는 엄마 유스라 닭과 채소를 볶아 빵에 돌돌 말면 이게 바로 이라크식 케밥이라네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거였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려운데 여기까지 또 해가 나왔네 잘 먹을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 빵점은 향내가 나서 우리 한국 사람 입이 안 맞아요 이거는 맛있네 향내 안 나가고 근데 내가 김치 준다니까 안 먹는다라 김치 줄 거니까 김치 안 먹어요 그래서 안 갖다 줬지 김치 줄 거니까 김치 안 먹어요 그래서 안 갖다 줬지 신랑 없이 괜찮아 애들 데리고 힘들지 고향에 가야지 네 운저나 가게 될까 아이 사진이 아이고 답답해라 한국말 하는데 학교 있잖아 학교 있지 너 안 돼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도 잘했어요 갖고 오기는 빵소건 할머니 이렇게 안고 있으면 할머니들 갖다 드리는데 갔다가 그냥 들어가 창문 좀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이쪽 저쪽 꽉 닫고 있어요 여기는 남의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 무서운가 봐 웬일로 뉴스를 혼자 외출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 가? 어디 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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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러 가? 네 공부 공부 많이 한국말 많이 배워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갔다 와요 네 갔다 와요 감사합니다 네 갔다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갔다 올게요 네 네 유수라 씨 오셨어요? 유수라 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고 바라봤어 다음에 못해서 못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무슨 걱정 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해요 엄마 아빠 걱정해요 난 피아노 먹고 싶어요 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권유를 해볼까요? 네 많이 많이 전화 오 전화 많이 많이 한대요 또 답답하다 답답하다 단도는 자유로фф해서 막잡해요 받아쓰기 준비 공채 꺼내세요 너무 자신 없는 모습인데요 1번 불안하다 불안하다 정말 불안하다 2번 2번 힘들다 외롭다 힘들고 외로운 유스라 씨의 받아쓰기는 계속되고 전혀 전혀 불안하다 힘들다. 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쉽죠? 만족해요? 아니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알아보쓰지 말고 한국말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약속? 약속 한국말로 얘기하기. 아야가 엄마를 급하게 찾은 건 바로 체험학습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아빠가 좀 늦게 낸니까 어떡하지? 투시락 싸우래. 알았어. 투시락. 생각지도 못했던 체험학습. 엄마 마음도 바빠집니다. 아, 그런데. 마음이 급해진 엄마는 아야에게 도움을 구해보는데요 그리고 찾아간 곳은 집앞의 마트 다행히 급한 불은 꺼내요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파? 파? 네 파 파 파 네네 파 알아요 내가 해먹을 줄 알아? 알아 너 갖고 가서 해먹어 줘요 갖고 가서 먹어 나는 이런 거 안 먹는 줄 알고 오는 거야 안 먹는다고 안 줘 이거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여기서 먹어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많이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어 소풍 도시락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엄마와 아야 시장에 따라오면 이런 맛도 있어야죠 밥값도 했겠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제는 아야가 활약할 차례예요 우이 없어요? 우이 없어요? 우이 여기 우이 우이는 못 깎아줘요 우이는 못 깎아줘요 우박 깎아줬어요 파프리카도 오백 원 깎아줬어요 아야의 애교 밀당 아야의 애교 밀당 아야의 애교 밀당 여기가 얼마에요? 아야의 애교밀당. 과연 결과는? 원래는 3만원진데 27,000원까지 해 줄게요. 아야의 애교밀당. 과연 결과는? 아야의 애교작전 대성공. 그냥 지나칠 아야가 아니죠. 이 구두가 아야 마음에 쏙 든 모양인데요. 이리 와. 야 이거. 딱 맞네요. 엄마라고 왜 사주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속 깊은 아야 엄마 마음을 헤아려줍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요? 아야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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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먼 땅 한국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게 엄마도 쉬울 리 없습니다 Yosif and Ahmed 아ping eles if their parents So Caitlyn valuable 마am not myเจ Because per Bagel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생각나는 남편의 자리. 반지하 생활 2년째,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나,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나,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적응하지 못합니다. 머리 싸매고 뭐하세요? 아, 가계부 작성 중이군요. 매달 나가는 월세에, 교육비에, 밀린 전기 요금까지 나갈 돈이 정말 많네요.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삶. 호주에서 홀로 고생하는 남편과 자신을 믿고 낯선 땅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답답한 마음에 밖에 나와도 갈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사람들 일해요. 저는 일 없어요. 요셉과 엄마가 시장을 찾았는데요. 오늘 엄마가 여기 온 건 일자리 때문입니다. 오늘 엄마가 여기 온 건 일자리 때문입니다. 오늘 엄마가 여기 온 건 일이에요. 여기 일 없어요? 6,000원이에요. 일 있다고요? 일 있다고요? 일 있어. 우리 놈이 일이 없어. 왜 일을 일자리 벌어 다니는 거에요? 한국말을?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요? 말? 말? 잠깐만. 할 수 있어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유스라 씨 온 몸으로 어필해 봅니다. 언니하고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필요하기 필요한데 여기 우리 소통하고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 시도는 실패네요. 두 번째 시도는 중화 요리 가게. 그런데 여긴 돼지고기를 썰어야 한다네요. 여기도 쉽지는 않네요. 바로 그때 유스라의 구세주 등장. 상인 회장님의 소개를 받은 곳은 채소 가게. 일할 수 있지? 제가 전에 가게에 중국 사람을 내가 써봤어요. 1년 동안 가르치는데 다 배웠는데 또 가버렸어. 네, 네. 이거 일이 뭔지 알아요? 배. 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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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유스라 씨 합격인가요?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네. 일할 수 있어요? 네, 일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가? 몇 시에 나올 수 있어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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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부터? 몇 시 아침 몇 시가? 아홉 시. 아홉 시에 나와서? 아홉 시에 나와서요. 네. 아홉 시에 나와서요. 아홉 시에 나와요? 네. 잘 안 돼요? 네. 3남매, 엄마를 위해서 한글 교육이 한창입니다. 유스라 씨, 내일 잘할 수 있겠죠? 지친 유스라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이라크에 있는 친정엄마입니다. 손만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그리운 가족들. 하지만 유스라 씨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다시 당차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걸 어째여 첫날부터 지각한 간 큰 유스라 씨. 죄송하고 민망해 눈치만 보다가 셀 수 있게 위기를 모면했네요. 자, 이제 유스라 씨 장사 제대로 해봐야겠죠? 소스는 참, 배추. 참, 배추.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친절하게. 네, 네, 네. 이렇게, 어머니 손님 보면 어서 오세요, 반갑게 돼지고. 어서 오세요? 나는. 나이 드신 분들. 네, 네, 네. 이걸 어디다 적어봤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이 방금 산 배추를 맡기고 가는데요. 말귀도 척척 잘 알아듣네요. 그리고 드디어 첫 손님 입장. 3천원짜리 물을 깎아달라는 할머니. 흥정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사장님 도움으로 드디어 첫 판매 성공. 무 하나 팔기 힘드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기침 지지 말고 앞으로 해요. 이 한의 얼마? 2천원. 2천원? 2천원. 따봉이네. 감사합니다. 가격도 다 외우고 물건도 척척 팔고. 계산까지 완벽히 해냈는데. 안녕히 가세요. 시장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유스라 씨는 어쩐지 여유가 철철 넘치죠. 2천원. 아이고. 낯들여지네. 왜 뒤집힌 거 있어? 손님 오면 딱 가서. 빨리 해다 가노. 시장으로 첫 출근. 시장은. 게다가 장사는 처음 해보는 유스라 씨. 이라크에선 대학까지 마치고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습니다. 전쟁 갔던 오전 장사가 끝나고. 안녕하세요. 네. 여기 나와요. 그런데 하필 반찬이 돼지고기네요. 먹어봐. 돼지고기. 먹어요. 솔직히 사장님은 우리 소라 이모가 한국어를 좀 용숙하게 좀 더 배워서 일을 했으면 내가 취업을 좀 대해주겠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저기 우리 시장에. 네. 바쁜데 인지에 왔어요. 전집이라고.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툴다보니 손님을 상대하기엔 조금 힘들겠죠. 채소가게 사장님이 유스라를 데려간 곳은 시장 안에 있는 전가게인데요. 한국사람 아니에요? 얼음화예요. 1시간에 7천원씩 저희가 드릴게요. 네. 네. 여기서 유스라가 할 일은 설거지 담당. 이럴 거예요. 이럴 거. 이럴 거. 이럴 거. 이럴 거. 아들 셋이요. 아들만 셋이요? 응. 언제 알았네. 나. 오빠들 뭐 해? 빨리 정서 안 하고 뭐 해 이거 또 뭐 해. 빨리 지워. 왜 하라고. 어머니. 꼼짝 앉는 오빠들. 결국 막내 아야 혼자 나섰습니다. 진짜로. 가서 뭐가 될 거야.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네요. 어느새 손님으로 꽉 찬 전 가게. 정신없는 와중에 설거지해야 할 그릇들은 이미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라고 있네요. 다행히 주방 선배님들이 예쁘게 봐주시네요. 유스라도 틈나는 대로 재료 손질까지 돕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엄마 유스라. 게다가 늘 해온 주방일이라 한결 수월해 보이죠. 이렇게 환히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동. 게다가 보너스도 있습니다. 내일 와요. 직업도 삶도 바뀌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 엄마 유스라 씨 곁엔 삼남매가 든든하게 함께 있단 거겠죠. 엄마와 삼남매 파이팅입니다. 삼남매라서 좀 정신은 없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참 좋아요. 아빠가 있어도 삼남매는 기우는 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요사이프 지금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데 완전 눈만 보면 딱 장난꾸러기고. 아야는 그냥 장난꾸러기.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이예요. 그럼 뭐예요? 공주님이예요? 아니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이라크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여기 들어오잖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야는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봤을 때. 응. 아이돌. 아이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교사 선생님이었으니까. 아 그치. 선생님이었으니까.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 지금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여요. 자 오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빠 없는 하늘 아래. 아빠의 부재가 가장 저는 아까부터 마음에 좀 걸렸어요. 네. 요셉은 아빠 얼굴이 기억이 나요? 어떤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아빠랑 했었던가요? 경찰서에서 같이 가서 저기서 제가. 경찰 모자 다 쓰고. 모시는 아빠 모습. 근데 아이들만의 그 생생한 기억들이. 있네요.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아빠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데. 호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혹은 아빠가 좀 한 번도 없다거나.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방식을 통해 저는 아스트라리아에다 제공하며. 아니요. 반대로 아버님은 한국으로 오실 수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호주가 안 되는데. 호주가 안 됩니다. 아니다. 근데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은데 요셉 왜 아빠한테 전화 오면 피해 아빠 하면서 나같이 막 전화기 붙잡고 안 놀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아빠랑 계속 통화하면 엄마가 기분이 슬퍼져서 맨날 울어요 슬퍼지는 언제 가장 남병 보고 싶어요? 200만원? 보험이 없으니까 원래 부모의 마음은 사실 애들이 아프면 말이 통해도 힘든데 병원에 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돈 더 비싸게 나오면 우리 엄마의 속 깊은 이야기는 따로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 우리 아이들은 잠깐 밖에서 놀다 올래? 어때? 좋아요 안 그래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응 애썼어 아야님 억지로 따라가 아 그러니까 잠깐 안녕 바이 아이들 앞에서 좀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듣고 싶어서 잠깐 보냈는데 지금 이제 한국 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 뭐 최소 가게에서도 일하시고 뭐 설거지 일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Q-3 물에 благодарят places 아니면 저집 hina attending 할 기회를 바이 그리고 날씨가 ORA 내 가까봐 어디서 내 이 시각에서 가장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엄마인데 급하니까 옆에 마트 가서 돈 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상생도 못했던 일일 거 아니에요, 이라크에서는. 그런 용기까지 지금 엄마로서 생기는 거. 그렇죠. 아이유에서. 아이유에서. 지금 가장 지금 유스라 씨가 제가 보기에는 힘든 거는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지금 마음속에 쌓이고 있어요. 글쎄,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걸 더 많은 걸 해 주고 싶은지. 그는 삶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집을 유치해는 것 같아요. 저는 집을 유치한 것 같아요. 밖에서 아이들이 지금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시끌시끌하잖아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삼남매, 다시 좀 들어와 보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밖에서 뭐 했어? 밖에서 뭐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뭐 한 거지? 뭐 준비했어요? 우리 오빠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유수라 씨는. 근데 우리 세 삼남매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엄마만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어머니 또 너무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삼남매 사이에 너무 큰 사랑 그렇게 보여요. 엄마에 대한 사람, 또 서로의 사랑. 그러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다섯 식구가 만나는 그날까지 이 웃음 1층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층 찰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2층 찰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의 주달이 브랜드입니다.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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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